다 싸갔으면 좋겠어요. 이 노래 완전. 이거 대박 나겠는데요? 그리고 이 노래를 잘 만들면 솔직히 아버지한테 엄청난 선물이 될 것 같아요. 작사는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. 근데 오빠 제가 야구장을 갔다 왔잖아요.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힌트를 좀 얻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개 적어오긴 했었죠. 아 그래 적어왔어? 보여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. 뭐 이렇게 빡빡하게 써주셨는데. 적어왔는데. 168의 작은 체구 야구선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리 아버지는 늘 꼴찌에 소극적이었던 나에게 아빠는 늘 거인이었다. 세월이 흘러 이젠 나보다 작아진 거인이지만 아버지는 영원한 나의 이상형이다. 비록 애교 많은 딸에서 무뚝뚝한 딸로 표현 못하는 못난 막내딸로 변했지만 이젠 아버지가 나에게 기댈 수 있게 훌쩍 커버링키 넓어진 어깨 이젠 내가 아버지를 지켜드릴 수 있을 것 같다. 아빤 나의 영원한 한 학군인 이상형이다. 스스로 한 번도 얘기해보지 못했지만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. 이렇게 적어봤어요. 랩을 한번 만들어볼까 그러면 좀 여기서? 그럴까요? 해볼까? 그래 노래를 들으면서 랩을 한번 만들어보자. 아 너무 너무 떨려. 피처링 했으면 하는 사람 있나요? 나는 형이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아 근데 칙칙하잖아요. 뭐 다른 여자분이나 뭐 남자분 상관없어요. 진짜로 형은? 일이 되게 커진다. 아니 왜 일을 싫어하세요. 사실 윤시윳씨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의욕이 넘쳤었는데요. 갑자기. 쫙 빨려. 빨렸구나. 지금 비가 빨렸어요. 아 비가 되게 싸네. 몸이 아파. 몸이 아파. 이 친구 뭔가 되게 세다. 우리 같이 무대에 딱 올라가가지고. 좋겠어요. 같이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랩을 하고. 절대 굽히지 않아. 발성될 수 있다. 하기가 싫다고요 저한테는. 일단 저희가 진짜 무대를 한번 다 멋지게 만들어가지고요. 단 몇 초쯤 하면 드라마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서. 황순원의 소나기왕은. 지금 뭘 또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? 그럼 이제 무대 무대 이제. 그만 좀. 무대를. 우리의 지나친 열정에. 아니 무슨 우리가 제작자입니까. 그 다음에 제가 아이디어가 이제 세 가지 섹션으로 좀 나뉘어 있거든요. 이 친구 열정이. 지나가네. 나는 짜증 나네. 파이팅. 그만해요. 30분 뒤에 오겠습니다. 형님들. 좋아. 너의 목소리가. 자꾸만 전화 와요. 이 시윤한테. 아니 제가 전화 도와드릴 거 아직도 없습니까? 당연히 없지. 그럼 네가 작곡해. 해외 공연.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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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어. 아이 잠깐만. 아 잠깐만. 긍둥해도 살아갈 줄 알거든. 에이해. 이 분 치지 마라. 그래. 거의 두 파란색입니다. legislative let's go. 예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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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다른 분들은 또 우리 멤버들은 다 가수분들이고 또 지윤이하고 저만 사실은 무대 경험도 없고 그리고 또 그게 선다른 자체가 부끄러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두류 그 자체인데 정말 그 방대한 양이더라고요, 이 가사가 그걸 다 또 지금도 머리 숙지도 안 된 상태인데 근데 바로 또 내일 공연이라 얼마나 참, 예 걱정이 지금 태산입니다 막연히 어떤 참 멀리서 어떤 작은 슬레임 또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두길의 반 두류의 음반, 슬레임반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데요 나 고도! 나 고도! 나 고도! 아하 o